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천련하셔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또 만관료를 가지고 가셨습니까? 네 네 가지 소식 준비했고요. 오늘도 만관료 전에 애청자 문자 받아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역사를 왜곡한 일부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심사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교과서 왜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과거보다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문제가 된 내용을 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연행했다는 표현 대신에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이 됐고요. 강제란 말을 뺐군요. 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하고 일본 정부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청취자 문자 주제는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한 의견과 생각 받아 보겠습니다. 아마 모두 같은 마음일 것 같긴 한데요. 문자메시지 샵 공고사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당첨된 분들께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스 앱 댓글창 그리고 유튜브 YTN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예스 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만관유 주세요. 첫 번째 만관유는 청와대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반박입니다. 그래요.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청와대가 해명을 내놓은 건데요. 모든 옷은 사비로 구입했고 특수활동비 등 국가예산은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점은 사비로 구입했다. 네. 사비를 썼으니까 그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면서 의전 비용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논란이 처음에 시민단체가 관련 정보 공개 청구하면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논란은 지난 2018년에 납세자연맹이 법원에 비용 공개 소송을 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해왔는데요. 법원이 지난달에 청와대에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불복하고 항소까지 하면서 논란이 번진 겁니다. 그동안 입었던 옷값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동의한 인원이 4만 명이 넘습니다. 3만 명. 네. 청와대는 계속해서 사비가 얼마인지 의상과 악세사리에 사는 데 사용된 사비가 얼마인지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3만 명은 글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전에는 이유가 안보. 안보 때문에 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 했는데 최근 이번에 사비로 전혀 구입하지 않았다. 아니 사비로 구입했다. 특수활동 미션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군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김정순 여사의 의상 그리고 악세사리 있잖아요. 이걸 또 분석하는 분들도 많던데. 어떻게 어떤 얘기들 나왔어요? 네.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표범 모양의 브로치입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거. 네. 좀 보석이 이렇게 박혀서 좀 화려한 모양의 브로치인데.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가 인도 영화 관람 행사에서 이 문제가 된 브로치를 달았는데 이게 2억 원대의 명품 브랜드 제품이라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깨로 시작하는 그 브랜드요. 맞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게 그 까브랜드 제품이 아니라 2만 원대 모조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로 했는데 청와대는 모두 가짜 뉴스로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도 아니고 모조도 아니다. 네. 오케이. 해당 브랜드에서 또 자신들의 제품이 아니다라고 확인을 해줬다고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이거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 브랜드 건 아니다. 네. 조금 자세히 보면 모양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사실 해당 업체에서는 명확하게는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네. 자기네 거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 여사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은 많이 나갔었고 같이 대통령과 함께. 네. 그리고 그때 보였던 의상 수가 좀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청와대에서 얘기를 합니까? 네. 5년간 공개 속상에서 입은 의상이 170여 벌에 달한다는 그 의혹과 주장에 대해서는 순방 의전과 국제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이다. 모두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밝혔어요. 또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입은 한글이 써진 명품 재킷. 샤땡 브랜드의 명품 재킷을 대여한 거고 또 이후에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됐다고 했습니다. 그거 프랑스 순방 때 누구였죠? 거기 영부인. 영부인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살펴보면서. 네. 이렇게 만지작거리던. 예쁘다 했던. 그건 말씀하시는 거지. 네. 실제로 이 명품 재킷은 국립한글박물관에 전시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청와대가 여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을 했지만 특활비 지출 내역과 의존 비용은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의혹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굳이 이렇게 의혹이 자꾸 제기되는데 공개를 마다할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좀 있어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죠. 어쨌든 간에 항소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결국은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주십시오. 두 번째 방관위는 오늘부터 확진자도 동네병원에서 진료 가능입니다. 확진자들이 그동안은 동네병원에서 진료 못 받았다는 얘기죠? 네. 바뀐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지정된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는 게 원칙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어느 병의원에서든 직접 방문을 해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건 하나 더 있는데요.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진료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른 질환도 제한 없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어느 병의원이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해당 병의원이 당국에 신청을 해서 해야만 하는 과정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확인을 해보고 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확인해보고 또는 가고 싶은데 전화를 미리 해서 확인하고 가시니 낫겠어요. 그리고 격리 중인에도 그러면 병원에 갈 때 이거는 이때만큼은 외출 허용이라는 말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따로 절차 없이 그냥 병의원에 가기 위한 외출은 허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망가 뉴스 주세요. 네. 세 번째 망가 뉴스는 코로나로 이번엔 장례식장 대란입니다. 장례식장 대란. 저도 그 뉴스를 보긴 했는데 많은 분들 사망이 계속 급증하다 보니까 시신을 사실 안치할 장소가 없다. 이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의 여파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안치실이나 장례식장 대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의 빈소와 안치실은 대부분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선택지가 없어서 무리해서 비싼 빈소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는 분들도 있고요. 장례식장 수십 군데의 전화를 돌려서 겨우 빈소를 마련했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현상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장 대란이 일어나고 시신을 안치실에 안치해놓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례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안치실에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또 일부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실온에 이렇게 안치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례용품 수요도 크게 늘었겠습니다. 네. 장례용품들 중에서도 특히 관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관 제작업체들에 따르면 하루 제작 물량을 만들기가 정말 무섭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해보다 수요가 50% 정도 늘어난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관을 만들 때 사용하는 수입산 오동나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니 정말 이것만 봐도 지금 장례 대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당국에서 이것 좀 해결책 좀 찾고 있습니까? 네.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임시 방편에 가까운 좀 안이 나왔는데요. 일단 서울시가 다음 달 중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임시 안치실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네. 과거에 장례식장으로 쓰다가 지금 방치된 곳인데 좀 정비를 해서 안치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5월부터는 철거가 시작돼서 길게는 사용 못하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망관료 주세요. 네. 네 번째 망관료는 청주 산부인과 화재,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입니다. 그래요. 어제 청주에서 다행히 그래도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신속하게 대피가 이뤄져서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상자는 없었고요. 네. 10여 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에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불이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네. 청주의 한 10층짜리 산부인과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요. 시작된 곳, 발화점. 아, 발화점은 1층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쪽이었다고요? 네. 필로티 구조로 된 주차장이었는데 바람이 좀 잘 통하고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 때문에 삽시간에 불이 번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영상을 저도 봤는데 정말 순식간에 불이 천장에서 시작이 돼서 건물 벽면을 타고 퍼져나가더라고요. 천장에서 시작됐다.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기선, 합선이나 부전 가능성이 있을 텐데 조사하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문자 좀 볼까요? 최다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2242님께서는요. 일본은 왜 부끄러움을 모를까요? 인정하고 사과하면 좋을 텐데요. 이런 의견 주셨고. 7601님께서는요. 과거를 반성하는 독일, 왜곡하는 일본. 두 나라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5984번님은 정말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오기는 거 지겹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요. 5238번님은 억지를 부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붕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과거 침략 시절 그 나라로 인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의견 주셨고요. 이분들 중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몇 분 지참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죠?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휘 자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